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스타베이 부족합니다. 아, 미니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오! 다시 패키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티벌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됐습니다. 15명을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çocuğните... ести 상황이 catchy 같네요. 재미있는 식심 but is not putting on two bodies. 목prealion이까지eyFT. 스티벌이 부족합니다. 2-3-2-1 오 쒸발 ㄷㄷ ㅋㅋ 아 정콜 이렇게 잘 박아 어 근데 여기서 나갔는데 청큰 박았다고 막혀 이게 말이 돼? 맞아? 이렇게 멀어? 음 아 한 부대만 나갈걸 아 나 나갈 듯이긴 했는데 아냐 아냐 못 이긴 상황이에요 드론 다 째놓고 계속 미텔에 털릴 수 밖에 없는 구도여서 방업도 안찍고 스톱도 안찍은거라 좀 빡 셌어요 여기 스캔이 꺼지자마자 지었어 내가 스캔할땐 두개였거든? 그러니까 난 여기서 나가면서 스캔을 한거란 말이야 이정도면 죽어야되지 않아? 이게 왜 안죽었냐? 말도안되네 그냥 뚫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너무 못들어갔나보다 그냥 뚫리는 사이즈인데 말도안돼 한부대가 아니라서 이게 되는건데 좀 갈물리 좀 허무 들어갈걸 두말 바로 떨어졌네 너무 못왔구나 한부대만인데 이거 못뚫을게 아니었거든 이거 못들어가지고 말렸어 이걸 미텔을 빼게 한 다음에 안맞은 말도 걷어내면 좋은 상황인데 거기서 막히면은 안될 안막힌 상황인데 어떻게냐 저요? 아냐아냐 나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